오늘은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더라구요 맛있다 먹으러 왔어요 맛있다 맛있다 오늘 왜 오늘 늦게 왔어요? 응 5스푼이 다 돼갔는데 지금 오늘 또 밖에 놀러 갔어요? 응 오늘 안 갔다 왔어 저 방 안나서 아마 오늘 푸르르르르르 공부 왜 이렇게 오늘 늦게 오나 했어요? 왜 이렇게 오늘 어디 밖에 놀러 가신가 응 거의 4시 반 되면 올 건데 4시간 넘어도 안 와 왜 이렇게 공부 뒤로 다 주말만 지나면 3월달도 끝났네 4월달에 들어간다 4월달 4월달은 선거도 해야 되고 4월 순간래 그날 빨간 줄이든데 그날 나 여기 없을거야 육지에 있을거야 근데 형 4월씩 날 쉬겠지 빨간 날이나 설마 택배 일하겠어 선거해야 돼 야 살 신나게 쉬겠지 야 육지 갔다 오는 동안 빨래하게 되면 최대한 밖에 널지 말고 안에 널 없애 공기 어떻게 될지 엄마가 모르잖아 공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최대한 최대한 안에 밖에 널고 밖에 널지 말고 공기 날씨 되면은 미세먼지가 안좋아하구나 야 육지 놀러 갔을때 미세먼지 좋아야된데 계속 놀기도 좋은데 그냥 3월달은 느끼해 가는거 같다 나 막 정신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아 뱅 고춧가루